자,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워니아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바로 저희가 전 만들기와 송편만들기를 할 것인데요. 네! 할겠다. 일단은 팀을 먼저 짤 것입니다. 전이면 무슨 전, 무슨 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혹시 각자 좋아하시는 전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우박전을 진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내가 옛날부터 먹고 싶다고 했는데 네. 후춘이가 아까부터 후춘이 이거 애호박전 누가 먹는다고 그러는데 누가 먹는다고 나밖에 안 먹는 거 아니야? 저는 애호박전 좋아해. 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육전을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아, 육전 맛있겠다. 진짜 우리 엄마가 진짜 잘해요. 어, 진짜요? 혹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 네? 올라와서 전 팀 먼저 상관없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나 전부 치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육전, 애호박전 이렇게 막 전부 아아! 밀! 밀! 내가 날 뻔 왔어. 내가 날 뻔 왔어. 저는 전이네. 형, 해봐요. 제가 하겠습니다. 어? 이거가 좀 우춘이 나면 바로 들어오는 거야? 어, 아니다? 또는 안 돼? 아니, 진짜. 천지, 천지, 천지. 천지, 천지. 천지, 천지. 천지. 아, 승련. 아까부터 석팬이라고 몇 번 말해요? 하나, 하나. 전. 아, 너가, 나 할래. 전. 전. 아, 리액. 아, 리액. 야, 리액. 전이야. 전이야. 아, 나 전하고 싶은데. 오케이, 천지, 천지, 천지. 이거 뭔데?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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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 뭐야?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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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 아, 급변, 급변. 이제 전이다. 한 것 같다? 어, 뭐예요? 천. 오, 나인. 와, 이렇게 또 잘해? 오케이, 자, 그러면 전팀. 네, 왜? 전, 손들어, 전. 전. 뭐야? 아, 깜짝 세명. 깜짝 세명.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음편 팀. 소음편 팀이고요. 그러면 주변 소음편. 색이 들어가 있는 떡. 모양을 낼 수 있는 틀. 깨소. 깨소, 깨소. 소음편 만들 때 베이스로. 벤주, 벤주, 벤주. 그리고 토핑크림도 있네요. 에? 뭐야? 잘못 온 거 아니야? 너가 피자랑 먹고 이렇게 놔두고 간 거 아니야? 가래떡도 치고. 어, 가래떡. 진짜 가래떡이야, 이거? 어, 알았어, 알았어. 잘 먹었어.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밀대 아니야? 밀대죠? 밀대죠? 맞아요, 맞아요. 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안 만들 건데. 저는 소띠니까 소모양으로 만들고 네. 형은? 나는 아이언맨띠야. 아이언맨띠. 그리고 준진은? 제가 호랑이띠니까 호랑이띠. 호랑이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이거 오무차, 그 냄새 나는데 정상인거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기, 냄새 좋은데? 다른 멤버들 있으면 돼. 이 밀대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팬파이에 만든 다음에 아이고, 말려져버렸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로 차분해. 앙금 넣었어? 앙금이요? 어. 아니야, 아직. 아, 앙금 넣고 해야 되는구나. 앙금을 넣고 감싼 다음에 데코를 하세요. 앙금을 넣고 감싼 다음에 데코를 하는 거예요? 아, 앙금이구나! 응? 앙금 나 좋아해. 아, 나 너무 귀여운 거 같아. 내가 귀여워요? 얘로 이제 눌러주면 모양이 나오네. 여기까지 완성했다. 그리고 얘로 틀로 찍으면은 손표 모양이 돼. 이뻔졌다! 이뻔졌다! 어! 오우! 뭐라고 움직였어요? 다이오미클레이 그냥 손으로 만들고 왔잖아 귀여워 귀여워 견과류가 들어있어요 어? 왜 거기야 또? 다 만들고 있다가 아 나 장난으로 그랬는데 나 드러버렸어 너무 슬프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과자를 안 사주시고 떡을 많이 사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항상 생일 때마다 떡을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엄마가 엄청 큰 찜기에다가 맨 밑에 다 김을 까시고 찹쌀 올리신 다음에 팥이랑 김갑생 할머니 김? 몰라요 나 진짜 몰라 형님 손편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나는 모십잎 손편 좋아해 어렸을 때 엄마가 떡이랑 식혜를 엄청 많이 맞아 가져왔었거든 빨리 저희 엄마가 사운받 해줄 수 있나? 식혜 한번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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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생 때 내가 한번 갖고 왔어 응 식혜 쓸 사람 나 형이 아닌데요 아 없어요 나요 규빈이 형님 어 이거 이거 뭔가 먹으면 나 슬플 것 같은데 짠귀 짠귀 이거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호랑이? 내가 넣어줄게 코 용수한테 줄 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많이 넣을 겁니다 듬뿍 듬뿍 앙금을 넣어줍니다 머니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때요? 용수아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예 조용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냥 주지 말고 먹어버려 야 무슨 소리야 난 이거 계속 잡고 있어 크림이 계속 잡고 있어 난 두 개 만들었어 한 일곱 개 만들었네요 그쵸? 저희가 송편을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두문 송편입니다 지가 1,400원 약간 질보다 양을 선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생겼어 지금 데코까지 라이언입니다 호랑이인데요? 아 맞아 호랑이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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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지가 호랑이 끼라서 타이거를 만들어 봤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라이고입니다 아 라이고 라이고 우선 얘는 그냥 앙금을 넣어봤고요 여기는 앙금과 크림을 섞어서 넣어봤습니다 퓨전이에요 이것은 나인이를 위해 나인이가 음료수 섞어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혼합 송편을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제가 솟기여서 황소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냥 젖소를 만들어 봤어요 귀엽죠 저는 네 로봇 다오니 주니어님과 라이언 레이놀드님께서 송편을 드시고는 사랑해요 올리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랑합니다 굿굿 전팀 전팀 저희가 만들 전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호디전 호박전 육전 세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쫙 보시면은 이렇게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수에게는 딱 맞는 장갑이 저에게는 한참 모자란 장갑이 아니 심지어 저한테 좀 커요 네 용수는 용수 닮은 메추리알을 까보도록 하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재료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재료로 한번 손질해보도록 하죠 좀 칼 조심하시고요 그거 있잖아 시작이 반이다 우리 벌써 반을 했어요 다 와갑니다 전 만들어 보신 분 있나요? 저는 관람모들 그리고 제가 기미상궁이라고 하죠 제가 맛을 봤거든요 아 근데 기미상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맞아 중요한데 엄마의 말통모가 되어있어요 고추 꽤 매운데? 그러니까요 아까 오이고 싶은데 몇 가지 냄새 확 올라오는데 나는 항상 일틀일동안 전만 먹었어 나는 먹으라면 잘 안 먹었어 나는 냄새에 약간 질려가지고 있을 때 안 먹었고 나중에 생각나 이게 끝났으니까 간을 한번 중요하고 중요하죠 이게 백 선생님이 간이 반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한 30분 전에 미리 간을 해두면 좋은데 이게 여력이 안되면 바로 직전에 간을 하는게 제일 좋다고 하다고요 선물 금방 써네 스테이크 꾸면서 느껴보면 바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넣어야 돼 아 맞아 근데 진짜 좋았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이거 잘못 가는데 먹어 벌써 너 먹어 원래 그런 거는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한 몇 개 정도 해야 되지? 야 이거 이것밖에 안 간 거예요? 나 몇 개 숨겨났지? 어 자긴 나지 우리 간하고 이 정도 썰 동안 다섯 개 깐 게 말입니까? 아니야 간은 훅진이한테 맡겨 들어가야지 아 그래? 나는 안 먹을 거야 이거 아 잘 안 꺼지네 너는 계란에든 뭐 넣으면 약간 뭐 하는 게 잘 된 거 아닌가? 좀 짜게 먹어야지 짜게 먹어야지 어 어차피 밥반찬 아니야 어? 야 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 터니까 당연히 들어가지 멤버들 뭔가 캐릭터에 어울리게 오케이 이 멤버는 뭘 좋아할 거 같은 거 그런 거 보죠 그러면 저거 통째로 된 거 어휘 하나만 쳐봐 오케이 쭌지는 이거요 쭌지 이거 좋아 이거 태엽이 형 그치 태엽이 파프리카 좋아하니까 야채를 밑으로 두면 이거만 남을 거예요 이거만 남는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제일 밑으로 위치를 해주고요 색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아 위에를 먼저 먹어야지 이 위에를 먹어야지 밑에를 먹을 수 있는 거야 야채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게 근데 맛있는 거 많이 들어있네 자 그다음은 용수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용수가 좋아할 수밖에 없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고치 너 보면 안 돼 너가 보면 안 된다고 그치 완전 용수 취향 적용인데 진짜 맛살까지 해주고 와 규빈이 형 거 완성 오 규빈이 형을 좋아할 것 같은데 건강치 건강치 여러분 어때요? 완벽하네요 솔직히 이거 맛있겠다 형 또 뭐 먹었어요? 이게 라이온 거여서 독이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어 자기 거 한번 만들어보자 내 거? 어 자기 거 잠깐만 여기에 에어박을 넣고요 흔들면 되고요 와 이거 편하네 이게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육정이 받았으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저한테 왜 부담좋아요 아 나 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나 불안한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집안마다 다 그 재료가 다 다르잖아요 뭐 특이한 거 있었어? 우리는 이게 없어 우리는 이걸 안 해 아 꼬질 안 해? 약간 이거보다 통으로 약간 이거 좀 크게 맞아 맞아 통 약간 네모난 꼬집? 그리고 우리도 약간 특이하게 뭐가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 그냥 약간 좀 많이 커 우리는 근데 햄이 우리는 이 햄 말고 그 김밥 햄 김밥에 들어간 햄 아 진짜로? 그 햄이 진짜 맛있었어 어 근데 그것도 그 그냥 자르지 않고 그냥 통으로 해요 진짜 나 한 번도 그래서 이런 작은 산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꼬질을 요만한 한 개당 요만한 크기 정도 붙이는데 우리는 튀김을 하지 뭐 튀겨? 우리는 그런 튀김을 안 하는 거 고구마, 새우 근데 할머니 약간 기분에 따라 아 나 애호박전도 맛있을 거 같아 다 맛있을 거 같아 우리 남견부 나 애호박전도 한 번 더 먹어 살면서 이참에 안 돼 도전해서 신혜에게 새로운 음식 도전은 아주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끼리 이렇게 정정건건할 게 아니라 진짜 현역에서 뛰고 계신 분의 전문가 중요하죠 현역에서 뛰고 계신 분의 그거를 받아야 된다고 이게 진짜 전화 찬스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영상 동안 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는 거 아니야? 아니요, 가겠습니다 어? 어, 받으셨어 끊었어 여보세요? 육전을 만드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요거 부침가루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그냥 부침가루를 그냥 하는데 네 그냥 묻히면 돼, 온몸에 온몸에 그냥 묻히면 돼? 어 그냥 나중에 따로 전화할게 어, 알겠어 되게 뭔가 없다 뭐 아 그게 이게 하얘질 때까지 뭐 묻혀서 아니면 뭐 아 근데 너무 많이 묻히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 거 그냥 다 묻혀서 구우면 돼 몸에 다 발라 너무 당연한 말 알려져가지고 가보자 가보자 달걀물이 입혀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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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그럼 내가 구워줄게 오케이 후후 냄새 좋다 일단 냄새 합격 이거 이 자세 알죠? 이 자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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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라고 이거 아니 이게 이유가 있네 이렇게 앉는 게 터져네 루티가 무거우니까 자꾸 해 어 냄새 제대로인데? 기름칠이 확실히 이거 내가 보기엔 한 번은 재밌다 근데 이걸 이제 국무님들은 내년 내년 몇 번 하시니까 진짜 이게 고생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양이 적어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아 그만 놀려줘 흠 넘어 야구겐 멤버도 와서 이거 먹여야 될 거 같아 이거를 식기 전에? 그럼 우린 6점 유정아? 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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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장난 아닌데 안 돼 지금 먹어봐도 돼? 먹어도 돼 식기 전에 먹어야 돼 냄새가 이런 냄새가 맛있어요 이거 왔다 갔다 맛있다 근데 엄청 맛있게 됐어 먹어봐요 이거 먹어야 돼 형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준지 아들 먹어봐 나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어 우리 같이 먹지 이제 사이에 올라갈 텐데 미리 먹으면 어떡하나 이거 네 어때요? 맛있어요? 응 맛있쥬? 호진은 형들 거예요 요장이 우리 거 애호박은? 애호박은? 애호박은 김민이 형 거 애호박은 김민이 형 거 응 김민이 형 거 이거 아닌데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얇게 썰 거 여기서 얇게 썰어서 약간 그 전 약간 납작한 전처럼 만든 거예요 아 그런 게 어? 그니까 왜 애호박은 이거 나한테 그거 뭔지 알아? 난 처음 들어봐 남아 남아 이거보다 이게 노란 색깔 노란 색깔 이것도 애호박은 이거 아 이거야 어때요? 닮았어요? 네 됐어 아까는 내가 이거 지금 먹어볼 사람? 형 아니야 저는 아니야 일단 먼저 먹어봐요 묵잖아 이거 넣어 이거 누구만 누구만 들어갈게요 이거 이거 쭌지 맞아요 그런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아 뜨거울 것 같은데 뜨거워 안 뜨거워 어때? 묵다고 할 때 안에 뭐 넣었어요? 안 던져리네 맛있겠다 안 던져리겠다 근데 응 이거 뭐 던져리겠다 근데 아 아니 어제 자는 데 껴서 옆에서 막 이러는 거야 뭐야? 용수 붙일 때 진짜 왠데 이래? 용수다 운은 갑자기 문화하긴 해 갑자기 막 이러는데 자 근데 진짜 웃어 우아 이러다 진짜 맨날 이래 런닝을 봤어? 뭐 봤어? 근데 계속 응? osen 안 봐서는 찌익밖에 없네 찌익밖에 없어 다 뭐가 해야 돼? 이거는 내가 만든 거야 그럼 믿으면 그건 안 던져라야겠다 적당하게 할 거야 아 신빈처럼 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근데 나는 육전을 우리 집에서는 아는 먹 나는 이제 처음 봐 진짜? 진짜요? 제가 육전을 먹어본 게 최근에 먹으면 깜짝 놀랄걸? 내가 이거 기가 막히게 부어줄게 근데 진짜 육전을 바로 먹어야지 엄청 맛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응? 아우 그렇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홀러긴다는 게 통으로 분다는 거 그건 바로가 아니지 아니 그것도 맛있게 먹어야지 그게 뭐야? 구매를 드려야지 진짜 맛있다 형도 육전 한 번 더 먹어봤어요? 야 육전 이거 안 먹어 너무 짜? 당첨 당첨 짠 거 먹었어 아니 이거 내 거 좀 가져와 어? 아 짜자 와 너 육전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네 근데 진짜 맛있다 소음 알았네 이게 간맞춘기 쉽지 않네 미안합니다 아니 괜찮아 내가 먹은 거 싱거운 것보다 딴 게 안 나겠어 맛있어 사람 장학적으로 살아야 돼 응 얘 형 점심때까지만 해도 삼성한 걸 먹어야 돼 갑자기 지금 이렇게 테레마을 하고 그니까 우리한테 막 속비린다고 리비도는 마라 마시켜보듯이 이것도 약간 잡힌 맛이 혈전이 맛있겠네 와 와 자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전과 홍변을 먹고 모였습니다 다시 네 진짜 이렇게 명절 때 모이는 느낌 나가지고 아까 볼 때는 진짜 진짜 완전 명절이 제대로 하더라고요 냄새랑 모든 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아 하늘은 한 번 따먹으면 좋았어요 여러분도 이번 한가위 대명절에 저희들처럼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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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플 kr który 잠시 손동 ination 타 이른를륽 ps flesh size Leslie 당신 함 lit ardi отив calling